G사트의 합격 커트라인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말로 쉽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시면 돼요. 재미있는 건 제가 아마 제일 정확하게 알 텐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10월 초 정도, 시즌이 오픈되고 나서 인적성 보기 그 달의 초 그러면 그때 인적성 문제집을 가장 학생들이 많이 공부할 타이밍이고 과거에는 G사트 문제집이 기본서가 베스트셀러 1등, 2등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본서를 풀고 봉투형으로 된 봉투 모의고사를 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가 베스트셀러 1등, 2등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미리 이전부터 기본서 관련된 학습을 진행해서 이론 학습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시간 제거 풀 수 있는 실전형 문제에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하죠. 그런 추세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G사트 자체 난이도가 이번에는 정말 쉬웠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개수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 틀렸다는 개수가 그런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도 더 간결하고 좀 쉬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적성 파트에서 G사트 차지하고 있는 그 난이도 수준이 전체 인적성에서 한 중하위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인적성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수준을 좀 높여서 다가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난이도가 좀 어려울 때는 정말 인적성을 잘 푸는 친구들의 합격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좀 다니면서도 책을 좀 손을 놨지만 평소에 인적성을 잘 풀었던 이공개분들의 합격률이 높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직장을 다니고 계신 또는 퇴사하신 올드루키 분들이 뭐야 나 불합격했네? 이런 분들도 꽤 나오고요. 오히려 평소에 좀 꾸준하게 성실하게 저희 투데이 잡스 방송 보시면서 성실하게 대비했던 신입분들의 합격률이 제 주변에는 꽤 높더라고요. 자기가 합격을 했을 때 난이도가 좀 쉽기는 했지만 평소에 아침마다 스터디 했을 때 텐션을 좀 유지하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얻은 것 같다 이래서 제 주변에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처음으로 이번에 삼성 면접을 앞두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꽤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제 삼성 면접 후기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가 오늘 면접에 대한 얘기할 시간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후반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지금 면접장에 가서 인성검사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번부터인 것 같아요. 아마 마이다스 IT에서 하는 AI 면접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면접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AI 면접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인성검사도 같이 하고요. AI 면접 결과 진행했던 결과물이 임원 면접 노트북에 보이고요. 내가 체크한 내용을 면접관이 질문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당신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래서 매우 가깝다 멀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는데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조민혁 씨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이렇게 성향이 나왔는데 입사 후에도 그러면 설비를 진행할 때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당황했다고 학생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2020년 내년부터 되면 저희가 방송에서도 AI 면접에 대해서 꽤 많이 다뤄오고 있지만 삼성이 이렇게 도입한 걸 보면 좀 보편화될 것으로 저희가 좀 전망이 됩니다. AI 면접이. 그런데 또 보도들을 좀 보니까 AI 면접에서 활짝 웃는 게 좋다. 계속해서 웃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전략도 있더라고요. 웃는 건 그렇지 못 뱉으니까요. 삼성에서 진행된 건 전체 계열사는 아니고 전자를 필두한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게이니피케이션 관련된 부분이고 대부분은 이제 시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IQ 테스트 같은 느낌의 테스트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ASML이나 테스트나 뭐 이런 반도체 장기 기업들도 많이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삼성에서도 테스트형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지는 이게 면접 잡힘으로 나서 급격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시고요. 그런데 제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또 면접 보는 친구들이 또 이 정보들이 이미 지금 나돌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저는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도 아는데 그것들을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또 계속 연습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도 이번 면접에 합격에 당나게 걸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면접과 PT에 조금 더 중점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PC 앞에서 또 현장에서 풀다 보면 이제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좀 어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니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두 번 정도만 경험하고 면접장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학생들 만나보면은 지금 기찬 선생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ASML이라는 반도체 외산 장비 같은 경우에도 본단 말 AI 면접을 AI 면접을 보고 그 다음 뭐 구슬 테스트 있고 면접이 있는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 설마 내가 사람을 대면하는 면접이면 몰라도 그 컴퓨터 앞에서 내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봤다가 우리 이나연 MC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뭐 웃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좀 적응이 안 돼서 불합격한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찬 선생님 말대로 지금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게 돌고는 있지만 그걸 저는 절대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내가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표정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이 면접 만드는 업체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긴 한데 그림을 보고서 표정을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띄워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잡아주세요. 카메라를 지금 이기옥 MC의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를 알아만 오만하지 말고 어떤 표정인지를 분노, 슬픔, 쾌활, 경쾌 이런 식으로 맞추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사실 직무라는 직무와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스펙이 아닐까 부담이 돼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컨설턴트로서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어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플로 연습을 많이 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너무 많이 힘 쏟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삼성 하반기 채용 결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본 건데 통과를 계속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끝까지 있으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취준생들을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 다음 시즌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알아볼게요. 하반기의 공채 경쟁률이 바늘구멍이었던 곳은 어디고 대관문은 어디였는지 누구 말씀하실까요? 궁금합니다. 이 공개는 삼성은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죠. 전체 채용이 약 한 70% 보시면 되고요. 그 70% 중에 DS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60% 이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주로 이제 그 의사결정은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뭐 MLCC가 좋다고 해서 삼성전기 채용이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고 지금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좀 채용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삼성 SDI도 채용이 많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학생들도 있지만 실제로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종은 지금 거의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내가 메모리를 갈 거냐 LSI를 갈 거냐 파운더리 갈 거냐 공정설계 갈 거냐 기준을 갈 거냐 설비 갈 거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배들은 지금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다음 시즌 대비 미리 본인의 이력들을 좀 만드셔야 되고 문과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까 나왔던 조 선생님이 얘기했던 전자 판매는 한국총가 아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때는 채용은 없었고요. 상관기에만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학 등급도 굉장히 5급, IL 정도로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건 매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사실 좀 낮게 보고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모르고요. 화재 서비스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그룹 공채는 빠져 있고요. 자회사 공채가 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각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공채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는 이제 흘러가지만 여기에 뭐 멀티캠퍼스 들어오고 삼성 메디슨, 세메스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안타깝지만 이거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계열사, 자회사 공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문과들은 이제 금융권이라고 하면 그나마 지금 문과들에 살 곳이 은행인데 은행과 그다음에 금융권 A매치, B매치 여기 준비했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삼성의 계열들이 생명, 화재, 카드, 자산원, 증권 이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채용 비중이 많은 곳은 이제 보험 쪽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화재 직군에 영업 직군에 채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군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삼성은 전자에서 국내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쪽으로 이제 굉장히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 또 그쪽으로 영업 직군 뭐 이런 데 일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내가 금융으로 갈 거냐 일반 계열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과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상반기에 쓸 전자 판매법인은 아까 조쌤 얘기했듯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외 이력이라든가 마케팅 이력이 많지 않은 친구들도 도전할 수 있는 필드이고 현장 영업의 경험들을 좀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학생들 만나보면 삼성이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야속한 게 거의 20년 넘게 아마 기찬쌤도 그 전형으로 입사하셨겠지만 면접 전형도 사실 뭐 창의성 면접이랑 몇 가지 변화를 준 거 외에는 계속 똑같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계속 예전에 이제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세 번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아예 지원을 못하게 했던 반면에 뭐 여기저기서 뭐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한을 두느냐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한 없이 또 학점도 3점이 안 되는데도 지원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지금 삼성이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또는 네 번째 면접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면접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과 최종 합격이 절대 비례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면접을 앞두고 계시거나 또는 내년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평소에 준비를 좀 해두신다면 혹시나 면접장에 가서 직장 경력이 있으신 직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이 오시더라도 면접 준비를 좀 탄탄히 해두면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채용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지금 인사 쪽 면접 삼성전자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석사 학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거든요. 학위도. 그런데 자기가 첫 면접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면접의 횟수와는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면접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탄탄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삼성은 상당히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자만하거나 또는 너무 조급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스테이점스 주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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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